으 으 넌 그러니까 배가 존나 뛰어났어 자 뭐해 대장본데 나는 야 뭐해 아 조그만게 야 일로와 우리 해야 될 거 있어 파퀴 파퀴라 사우스 파퀴아 파 러 사우스 파키아 파일러 플러스 아우스 파키아 파일러 플러스 아우스 네 반가워 파키아 파일러 플러스 아우스 왜왜 아 무거 하나 왜 있잖아 너 위치 어디? 여기가 맞지?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크친놈으로써 트리 를 해야죠 기독님이 워낙에 크리스마스 이런걸 좋아하시는 거 크친놈 크리스마스에 미친놈 야 선제 일로와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몇 센치야? 역시 크친놈 먹지 그런 쌀기업도 돈쓰자고 나 왜 이러나 떠올려주지 핫도그에 크리스마스 준비 아니 이렇게 피는 거 같아 내가 또 피친놈으로도 알거든 됐다 우와 뭘 돼 이 씨 우와 약간 기둥이 만나네 뭐 진짜 카메라만 피가 인식으로 가라 쉬질 않는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도 이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어 이제 봐봐 이렇게 핀더에 펼치는 거죠 이렇게 나눠 보여 최대한 풍성해 보이는 게 포인트야 이 머리처럼? 어? 나도 할게 어? 나도 한다고 뭐해 그 많은데 대답을 안 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귀여운 도기는 트레이만 들고 있었구나 야 아니 요즘 소품 화력업을 오지게 잘해 메리 크리스마스 가슴이 아프고 Scout 아 grows 메리크리스마스 흥흥흥 white 짜고 짜고 아나나 우리 귀여운 도기는 선물 모았거든이? 저는 저 기동이요. 내 아빠가 다 줄 거야. 너 미스 봤을 때 선물 다 하는 거 없지? 그 172장을 만든 다음에. 어디 나에게. 오케이. 너 얼굴 깐다, 배영? 어? 아 저 벌금을 왜 깐다 쟤. 너 언니 그냥 두 갓길 찬. 뭘까? 눈 사이로 절매를 따오는 생물. 나 여기 크리스마스. 잠깐만. 왜? 비굣한 척으로 만들어. 내가 밀려보기거든. 그냥 잡아가지고 오늘 사냥을 해야 되겠어. 배실 고기 먹자. 저거 만들 거 안 만들 거야? 나? 안 만들게 돼. 꼴 밑에 칼을 넣으세요. 근접 무기용이야? 징글벨 올려라. 종송이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끝만 봐. 동작 여기 좀 조금만 도와줘. 뭘 더 할까 우리 어린이 친구는? 아 귀여워. 우리 어린이 친구는? 너 진짜 사냥 다가오는 중이야?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보구나. 세급이 그냥. 세급이 그냥. 야 이거 빨리 해주라고. 이거 할 거 없는 저기 저 피디들이 시켜. 다 일하고 있는 저기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. 여기 껴안풀이? 아니 얘가. 얘 너무 이뻐. 야 이거 해서보기 너무 좋을 거 같아. 야 모순이가 대충 하자. 어차피 갈비 아무도 모른다고. 안 돼 진짜. 다시 한 번 출보면 해. 아니 다른 거 어떻게 해. 거기서 크리스마스에는 진심이야. 기덩. 여기덩. 야 이거. 직각이 될 때까지 피는 거래. 여기덩. 이거 미나 각도 직각. 각도가. 웃지 말라. 이게 많아? 이게 많아? 놀라워. 뭐래? 웃기야. 야 그렇게 피는 거네. 제가 피는 거였어. 그래. 왠지 이게 장식이 많더라. 잘못하면 비워보기였는데. 야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잠깐만. 야 그. 우리 회사에 저기 왔긴 한데. 아니 아니. 이런 느낌의 큰일이야. 이거 내가 그만 하라고 했지. 아 그 나면 이걸 펼쳐. 일로 왔어. 야 개야. 억. 아. 야. 장난칠 유통이 아닌 거야. 앗. 아 힘들다. 안 보이는 데 있는 걸 앞쪽으로 좀 빼. 그래 안 보이는 데 있는 데 빼. 그쪽에 있는 거예요? 네, 뒤쪽에 있는 거예요. 이거 1년 내내 안 치워야지. 이룡식, 산타 할아버지 어디 갔냐? 아 이 아저씨 지금 또 밥 먹으러 갔는데. 예! 아 폴라카! 예! 아 폴라카! 이게 크리스마트 트리! 아! 부끄러워. 지옥에서 놀라운 거 같아. 오! 우와! 그럼 한번 꺼봐. 그걸 꺼보자. 놀랍게도 11월입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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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빨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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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람. 우와! 하하하. 하하하. 이렇게? 어. 귀여워 야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예뻐 미쳤어 으 으 으